저 둘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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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열어 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진정 보였네 노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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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안별이 내 둘레에 향하여 바로 오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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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방사 새사람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봄에 압 다 열어서 세 가지의 앱을 들었네 노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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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어 ignition 아기 아기 объяс 이 하Inter 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